네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해요. 저 얼굴 아시는 분은 없는 걸로 합시다. 저 처음 보는 걸로 하시고요. 대부분 저 처음 보시죠? 일단 시작은 프린트 이거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우리 학원에서 따로 고유하게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각과목 내용이 다 들어와 있네요. 저는 공시법 담당하는데 저는 칠판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을 준비하는데요. 여기 뒤에 그림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맨 앞에 찾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앞에 보시면 실물이 나요? 사진이 나요? 조심스러워요? 실물이 나요? 사진이 나요? 실물이 낫죠? 이게 한 4년 정도 된 사진인데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령이고요. 제가 목표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는 시켜드리는데 이해만 해서 시험을 못 봅니다. 결국 시험장 가서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외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제일 문제가 얘기 들어주는 건 들어주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들어올 땐 들어갔는데 나갈 땐 바로바로 나가버려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암기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이해 암기를 한꺼번에 수업시간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최고의 목표는요. 수업을 짧게 하는 거예요. 수업을 조그만 하는 거예요. 조그만 해서 많이 암기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과 시험에 나오는 건 달라요. 아주 이상한 걸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는데요. 훌륭합니다. 훌륭하지만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공부하는 게 맞지 엉뚱한 신경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서 어느 동네 땅을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 딱 있어요. 뻔하게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찝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을 아무리 찝어드려도 시험장 가서 못 외웁니다. 결국은 1년 동안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관련돼서 뭐가 생각나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암기 훈련을 1년 동안 얼마 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목표입니다. 나중에 가면요. 듣는 내용은 뻔해요. 뻔한데 과연 내가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날 것이냐. 왜냐하면 너무 기억할 게 많아요. 6과목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목표니까 공부 방향을 여러분 기준으로 잡으시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찝어드리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뭔가 나는 상상의 날을 펴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면 석박사 과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생각 없으시죠? 공부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셔가지고 박사 받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1년 안에 합격할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합격하기 되게 힘들어요. 훈련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년에 동차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되게 진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보통은 요즘 추세가 난이도 높아지고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1년 안에 끝낼 걸 목표로 해야 겨우 2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2년을 잡고 가잖아요. 평생 반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평생 반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올해 1년에 최선을 다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잡아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되는 것이지 나는 뭐 남들에 비해서 겸손하게 한 3년 잡고 갈래? 그러면 난 평생 반 갑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 안에 6과목을 한꺼번에 몰아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건 아시죠? 되게 어려워졌다라는 것도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되게 힘드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이거요. 암기 암기. 외울 수 있냐 없냐. 물론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외우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외우세요 라든가 내지는 1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드려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해서 외울 때까지 할 겁니다. 뭐 하면 뭐 하고 자동으로 생각나도록 그렇게 만들 거니까 어떤 스토리를 기억한다기보다 계속 수업을 듣다가 이내 박힌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부탁인데 수업을 꼬박꼬박 들으셔가지고 완전 체내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셔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시험장 가면요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뭔가 본능적으로 많이 듣든 말이다 라고 했을 때 답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1년 동안 훈련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 이름은 김병렬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2022년 시험 대비를 해가지고 두 달씩 돌아가요. 11, 12월 달 저하고 7번 오늘 포함해서 7번 만나실 건데 11, 12월 과정이고 일단 과목 이름을 못 외우세요. 부동산 공시법령. 과목도 못 외우는데 제 이름도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고민하다가 바꿨어요. 제 이름이 김병열이고 과목이 공시법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열공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까먹어도 열공시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별로 뭐 박수도 없고 감동도 없고 박수 칠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 깨지 말고. 그래서 열공시 이렇게 외우시고 제 이름하고 과목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처음 모셨으니까 일단 제가 소개를 할 건데요. 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뭐 한 8, 9천 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서 가짜 회원들이 있어요. 가짜 회원들. 외로우신 분들 연락하세요. 이렇게 댓글 닫는 가짜 회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이제 막기 위해서 회원 가입 절차를 하나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이 네. 예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문 듣고 가입합니다. 승인해 주세요. 외로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가입 절차를 마련했으니까 들어오셔서 김포중앙이라든가 외가랜드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면 제가 가입 승인 절차를 해드립니다. 저 지금 핸드폰을 끊으셔가지고 네이버 밴드에 제 밴드를 찾으셔가지고 가입을 좀 해주세요. 가입 안 하면 진도 안 나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없으면 만드세요. 저는 네이버와 직접 연관이 없어요. 광고비 같은 거 없습니다. 무료 카페니까.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밴드에다가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할 자료 있죠.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는 그 ppd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그걸 다운받으시면 그거 요약집보다 좋아요. 교재 한 권 받는 거니까 그대로 핸드폰 다운받으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습니다. 실판에 띄우는 수업 내용이 다 거기 올라와 있으니까 가입 신청하시면 제가 이따 쉬운 시간에 가입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 공지사항이 가장 최근 글 다운받으시면 거기에 있는 파일을 여러분 핸드폰에 들고 다니면서 맨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지금 파일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책 한 권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딴 데 막 퍼뜨리지 마시고 혼자 핸드폰에 고의 간직하면서 매일매일 좀 틈틈이 보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별로 큰 감동도 없군요. 감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걸 가입하느라 난리 났죠. 자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도 있는데 제가 카페는 요즘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로 밴드 쓰니까 밴드로 1대1 질문도 가능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할 거 조금씩 올려드리면 아침마다 조금씩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 뭐 찾으셨어요? 열공식 이렇게 찾으시면 밴드는 제 것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요즘 제일 핫한 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저도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이 한 2,500명 정도 있는데 자 여기 들어오시면 무료 강의 많이 올려놨어요. 무료 강의 이거 무슨 맛백 이런 거 올려오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거 여러분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가등기거든요. 가등기 또 굽은 건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풀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보시라고. 저는 무슨 유료 강의를 고집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요. 놀라운 게 무료 강의로 진짜 중요한 내용을 올려놨는데 안 봐.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그런지 몰라요. 시험 맨날 나오고 좀 어렵고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니까 좀 무료 강의로 맨날 보라고 올려놨는데 안 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들어오셔가지고 유튜브도 들어오셔서 열공시 치시면 제 것밖에 없어요. 이 그림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재생 목록에 강의 내용 들어있는 것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보고 말 게 아니라 1년 내내 틈틈이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시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된다. 됐어요. 그다음에 오늘 처음이죠. 오늘 첫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앞에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 공부하실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몇 과목 공부해야 될까요? 자, 우리 시험에는요. 다섯 과목이에요. 이거 합쳐서 한 과목. 한 과목. 자, 지금 40, 40, 40, 40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20, 16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40이니까 여기 이제 시험 볼 때는 형식적으로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해가지고 40번까지 한 과목으로 묶여 나오는데 내용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가지고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이거 공시법령 24문제. 부담 없잖아요. 이거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1차가 이제 민법개론에서 100분 동안 시험을 일단 봅니다. 보고 여기 이제 약간 빈칸 있잖아요. 빈칸이 뭘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여기서 이제 100분 또 시험 보고 또 쉬는 시간.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공시법 마무리를 하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시험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이 형식적으로는 다섯 과목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이거 두 개로 나눠져서 여섯 과목이다. 그 나눠진 과목 중에 제가 공시법령 24문제짜리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4개 16개가 되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되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반쪽짜리니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 1차는 붙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민법하고 개론은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법하고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민법이 쉽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개론이 쉽다고 그러고 반대 과목은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이게 적성에 따라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론은 막 80점, 9점 나오는데 민법 막 40점 나오고 이러기도 해요. 이거는 좀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1차는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요즘 시험 경향이 1차는 조금 쉽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1차는 쉽게 주고 2차에서 많이 떨구는 이런 경향으로 조금 2차 과목들은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차는 전반적으로 좀 쉬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공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우연히 붙겠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어렵고요. 조금 공부하고 붙은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원래 공부가 좀 돼있던 분들이 있어요. 원래 좀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관련 지식이 좀 원래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먼저 앞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딴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자기 하나도 모르는데 석 달 만에 붙었다고 뻥치고 우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얼마 만에 붙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는 나기 때문에 완전 다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쟤는 진짜 멍청한 애인데 빨리 붙었어. 나는 금방 붙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에 생활할 때 멍청해 보이는데 시험을 잘 보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남들이 어떻다고 나도 어떻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똑똑한데 시험이 오래 걸리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경향은 좀 쉬워진 경향이지만 분량 많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통과가 돼야 나머지 채점이 들어갑니다. 이게 안 통과되면 아무리 합격점 나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일 억울한 분들이 여기서 한두 문제 모질러고 여기는 점수가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1차는 붙어야 된다. 그다음에 1차를 붙었으면 2차 채점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됐으면 내년에 2차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 보시고요. 이 2차에서 중개사법이 이게 고득점 전략관목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되게 높은 점수가 안 나오면요. 공법에서 점수를 다 까먹기 때문에 평균에서 60점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중개사법이 예상대로 한 8, 90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70점도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법은 예상대로 50점 이하예요. 그럼 거의 다 점수가 간다간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공시세법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구원타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쉬는 시간에 고민을 하는 거죠. 무슨 고민할까요? 집에 갈까? 그렇죠. 끝난 것 같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시세법이 공부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구원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끌어올려가지고 평균 60점을 만들어서 간다간다하게 이렇게 합격하는 이런 마지막 여러분의 구원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공시법 담당하고 세법은 우리 유명하신 이성훈 선생님이 계신데 세법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세법에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결국은 이제 공시법에서 점수를 몇 점 받을 것이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시법, 공시법이 내용을 보면요. 법이 두 개 있어요. 저하고 법 두 개 할 겁니다. 공시법 안에 법이 두 개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샥 날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별 감동 없어요? 나 왜 밤새워서 만든 건데 이런 거? 샥 올라가는 거 이렇게? 자, 이 공시법에 법이 두 개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법 두 개. 그렇죠? 그래서 12개, 12개, 26개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네, 이거, 이거, 이거. 자, 두 개의 법을 저하고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하고 달라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24문제가 되고요. 여기다가 세법까지 합쳐서 40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이거 먼저 앞으로 할 겁니다. 등기하고 지적. 이거 왜, 왜 돼요? 등기하고 지적. 합쳐서 뭐예요? 공시법이요. 자, 공시법은 없어요.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이고 실제 법은요. 부동산 등기법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을 줄여서 제가 그냥 지적법 그러는 거예요. 긴 법이 있거든요. 이 긴 법안에는 옛날에 지적법, 측량법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놨는데 그중에 지적에 관한 부분만 시험에 나와요. 이 법이 또 되게 큰데 그중에 일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 파트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지적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 지적법 각각 12문제씩 나오고요. 뭐가 더 쉬워 보여요? 뭐가 더 쉬워 보여요? 딱 이름만 봤을 때. 이게 쉬워요. 왜 그럴까? 짧아. 지적, 짧아. 지적, 짧으니까 쉬워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뭔가 복잡하잖아요, 길고. 그래서 이거 어려워요. 이거 외워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이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지적법이 좀 쉬워요. 각각 근데 12개씩 나옵니다. 12개씩. 뭐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는 공부 하나하나 하나 12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공부 하나하나 하나하나.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생각보다 막판 몰아치기도 돼요. 지적법은 막판에 특강 몇 개만 몰아쳐도 충분히. 마지막 정리만 한 달 정도 정리해도 충분히 12개. 올해도 그랬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예상했던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분량도 적고 거의 11개, 12개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뭘 해야 되겠어요? 등기. 이거 진짜 어려워요. 등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12개 중에 절반 맞추기 힘들어요. 만약에 이거 다 맞추고 이거 절반 맞추면 성공이 완전.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는 등기법을 몇 개 맞출 수 있냐. 이게 이제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 등기법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12개를 찍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찍어드린 부분에서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나왔는데도 그게 그것인지 몰라. 문제 풀다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잘못 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적법은 안 해도 됩니다. 지적법은 계속 모의고사에 0점 나와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실전 가서 12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요. 또 하도 우습게 보니까 각종 학원에서 지적법을 어렵게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에 안 나올 거 자꾸 냅니다. 그런 거 시험 보면 틀리죠. 틀려도 돼요. 그런 거 다 절대 시험이 실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찝어드리는 거 위주로만 하시면 충분히 12개 다 건질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앞으로는 등기법을 몇 개를 맞출 수 있냐.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법 열심히 한다고 12개 이상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12개 맞아요. 이게 뭐하러 시간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시간 투자는 등기법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지적법에 시간 투자해라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 할 시간을 뺏는 거예요. 지적법은 계속 0점 맞다가 마지막에 시험 가서 12개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등기법 위주로 공부해서 여기서 최대한 많이 점수를 확보한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야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서 다 날린 거 여기서 구원 투수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몇 개를 잡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실 때 2차가 든든해지냐 아니면 좀 걱정하고 들어가냐 이렇게 결정되니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저하고 공부하기 뭐라고요? 공시법. 등기가 어려워요? 지적이 어려워요? 등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먼저 해요? 쉬운 거 먼저 해요? 어려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완전히 정리해놓으면 이거는 금방 점수에 나올 겁니다. 저렇게 해서 평소에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전체 과목 설명한 거고요. 다른 과목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앞으로 이 두 개만 할 겁니다. 사람은 등기랑 지적이랑 어떤 내용이 되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되게 궁금할 줄 알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등기랑 지적이랑 뭐가 들어올지 되게 궁금하죠?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러면 좀 더워서 웃도리는 벗겠습니다. 비가 와서 더운가 봐요. 앞에 보세요. 1년 동안 두 달씩 갈 거예요. 두 달씩. 두 달씩. 좀 있으면 기본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1, 2월 달에 기본서 할 겁니다. 기본서 두 달 갈 거고요. 그다음에 3, 4월 달에 요약집이 나올 겁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3, 4, 5, 6, 7, 8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 10월 달. 10월 말에 이제 시험 보러 가실 거예요. 9, 10월 달에는 계속 시험 보실 거예요. 요약집을 바탕으로 시험을 계속 봐가면서 갈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풀이 같이 섞어 갈 거고요. 가끔가다 일요일 날. 등기법 1일, 지적법 1일 이렇게 해서 특강을 한 번씩 할 겁니다. 지문총정리나 백선특강도 마지막에 하루씩 정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하고는 한 4번 정도, 많으면 4번, 적으면 3번 정도. 이런 특강이 있는데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일정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특강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특강 잡으면 그때그때 바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일요일 날에 하는 거고요. 정규 과정으로는 이렇게 두 달씩 돌아갑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10일, 12월이죠. 자, 지금 12월 초예요. 그렇죠? 11월 초. 그렇죠? 시험 언제 봐요? 10월 말해봐요. 그렇죠? 얼마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1년이면 금방 갈까요? 오래 걸릴까요? 금방 가요. 1년. 진짜 금방 갑니다. 조금 있으면요. 연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신정. 이러면서 두 달이 훅 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요. 겨울이 좀 가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쯤 갑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5월 달쯤 가면 거의 포기를 해요. 오히려 길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7, 8월 달 가면 큰일 났다 그래요. 마지막이 뭐냐. 9, 10월 달에 추석이 있어요. 추석 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놨습니다. 공부한 게 없거든. 1년 내내 학업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1년이 진짜 후가입니다. 후가. 그래서 그럼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언제 제일 열심히 해요? 자, 여기입니다. 미리 알려드렸는데 7, 8월 제일 중요해요. 우리 당락은 7, 8월에 결정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초반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초반에 열심히 하면요. 이게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초반에 11, 12월 달에 죽어라고 공부하신 분들 있죠? 특히 이제 왜 11, 12월 달에 열심히 공부하냐고 그러면 여기서 시험을 받은 내가 떨어졌거든. 시험을 때 반은 떨어졌는데요. 너무 억울하고 막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결심을 다 잡는 거지. 내가 죽어버릴 거야. 내가 공부하다 죽을 거야. 그래서 죽자 공부합니다. 안 죽어. 안 죽으면 어떻게 했냐. 석 달째 지쳐. 이제. 이때서부터는 학원에 안 나와요. 학원에 안 나오면 시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초반에 열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 힘을 빼버리면 1년은 못 버틴다. 부탁인데 초반에 힘 빼지 마시고요. 초반에는 솔직히 학원만 나와도 다행이야. 학원만 나와도 돼요. 학원만 나오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도 얼굴하고 이름하고 외우면 참 다행이야. 그거 해가지고 한 서너 달 정도 가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거는 건 3월부터예요. 3월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슬슬 학원에서 슬슬 복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좀 특이하셔서 1월부터 복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월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봐요. 대신 학원은 계속 나오고 있어야 돼요. 계속 나오고 수업 듣고 하다가 3월부터 슬슬 공부를 하는데 예습을 해요? 복습을 해요? 공부는 늘 복습이에요. 예습은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 다른 세상 얘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예습해가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3, 4월에서부터 슬슬 시동을 걸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7, 8월이에요. 9, 10월 달에는 우리가 생각만큼 공부 많이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얼마나 끌어올려 놨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점수가 반영이 됐고요. 문제는 여러분 제일 공부할 때 괴로운 게 뭐냐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왜 그러냐. 여기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점수는 여기 와서 올라와요. 이게 내가 공부한 것이 바로 시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부해가지고 기초가 탄탄해져야 점수가 나중에 따라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제 부턱인데 이 사이에 되게 괴로워요. 나는 공부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이 부분을 버티셔야 돼요. 버텨가지고 7, 8월을 견디고 나야 9, 10월에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간격에서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이 부분이 1년 동안 공부한다는 것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통 운전면허는요. 계속 시험 보죠. 떨어지면 떠보고 떨어지면 떠보고 열몇 번 본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붙어요. 이거는요. 그게 안 돼. 떨어지면 떠보려고 했는데 내년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다 까먹어. 그러니까 1년을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 본다고 붙는 게 아니고는 계속 중간중간 까먹고 또 보고 까먹고 또 보고 하기 때문에 진짜 뭐 십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끌어가지 않고 마지막에만 조금 공부해요. 그러면 기초가 쌓이질 않습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이 시력 발휘가 안 됩니다. 많이 아는 것과 시험 본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5, 6, 7, 8을 잘 견디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 구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잘 견디시면 1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때도 9, 10월 달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 시험 날에 딱딱하고 6점 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고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공부를 하실 건데 제가 이거 매 두 달마다 똑같이 그려드릴 거예요. 조금 있으면 1월 달 될 거고요. 조금 있으면 3월 달 될 거고 조금 있으면 5월 달 될 겁니다. 금방 1년 돌아가니까 좀 긴장하셔가지고 꼬박꼬박 학원을 좀 나와주시라.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학원을 안 나오면 되게 힘들어요. 학원을 나온다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꼭 학원을 나오시긴 하는데요. 한 시간씩 늦게 나와. 한 시간씩 늦게 나오면 한 시간 동안 못 듣잖아요. 계속 못 들으면 그게 계속 연결 연결돼가지고 뒤에 설명하는데 반복과 이해 기초가 되는데 그걸 못 들어놓으니까 계속 절반도 못 듣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왔는데도 사실 전체 실력을 오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수업은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풀코스를 가지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빼먹으면 좀 극단적인 얘기로 세뇌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뇌가 안 돼요. 자기만의 색이 남아있으면 이쪽 시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3시간, 4시간 꼬박꼬박 수업을 계속 들어가면서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 속성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꼭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수업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오프라인 학원의 제일 강점은요. 어쨌든 학원에 나올 위치, 장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일 걱정은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온라인의 장점이 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단점은 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잘 수 있다. 이게 보통 인사 두 번 듣고 끝나요. 시작할 때 인사, 끝날 때 인사. 갑자기 시간이 없어졌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학원에 나와서 선생님들은 이게 얼굴 보면서 꼬박꼬박 어려워도 아침에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아침에 학원에 나오는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잠도 깨고 오늘 하루에 계획도 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니까 주변에 학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 다 김포 근처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 지방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학원이 없어요. 그냥 공부하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강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된 상황에서는 꼭 학원에 꼬박꼬박 힘들어도 나오셔가지고 버티고 앉아 있어야 1년은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잔소리 좀 길어졌는데 혹시 동영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이건 출력물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무한잉크 해가지고 계속 뽑아서 계속 볼 게 많아서 미리 준비하실 게 필요하고요. 학원 나오시면 다 출력해 드리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교재 위주로 갑니다. 별도로 필기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요. 별도로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고요. 칠판에 이렇게 띄워드리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제가 밴드에 파일 드린다고 했죠? 거기 다 들어있는 내용. 그거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프린터는 가끔 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할 겁니다. 한 두 장 정도씩만 최대한 압축해서 갈 거니까 주로 기본서나 요약서,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자, 앞에 보세요. 사진 좀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영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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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충청북도에 가면 영동군이라고 있거든요. 자,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군청장이 어디 있어? 영동군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 있을까? 네? 누구요? 군수 영동군수 군수 있어요. 군수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청주지방법원의 영동지원이라고 이 법원의 법원 법원이라고 마크가 있습니다. 법원의 이 동네는요. 이 청주지방법원의 영동지원 1층에 가면요. 여기 이제 등기과가 있어요. 등기과 여긴 등기계가 있어요. 등기계 등기과 등기계 또 등기소 이런 게 있습니다. 됐어요? 자, 다시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김포 등기소 이 앞에 있어요. 김포 등기소 이 앞에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여기 놀이터 옆에 김포 등기소죠. 등기 소가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등기소장이겠지 뭐 등기소장 너무 어려워요? 등기과가 있는 동네 등기과 누가 제일 높을까? 등기과장 등기계에서는 계장 그렇지 뭐 제일 높은 사람이죠. 여기 어디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김포의 가치가 두 배로 되다가 말았어요? 김포 지금 가격 모르다가 좀 주춤하지 않아요? 서울도 그런가? 요즘 김포 아파트값 한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딴 동네 사세요? 지금? 김포 시청입니다. 김포 시청이 제일 높은 사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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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어려워요? 시장 시장 강남구에서 제일 높은 사람? 구청장 뭔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이세요?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 세트로 뽑습니다. 한 세트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는 등기 소 등기 소에는 등기 과 등기 개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등기 소 등기 소 등기 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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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지방법원 맨 밑에 등기 소가 있어요. 등기 소 건물이 따로 있는 동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사무실을 하나 두고 등기 과를 두거나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등기 개를 두거나 이런 동네에 있고요. 요즘은 좀 높여가지고 등기 국이 있어요. 등기 국 등기 국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줄여서 등기 소 그럴게요. 등기 소 등기 소의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 소장 자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직원 그러지 말고 등기관 이렇게 합시다. 등기 소장과 등기관들이 등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는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 법원 소속이에요. 법원 법원 계열이에요. 자 법원 계열 맨 밑에 뭐가 있다? 등기 소 등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등기 부를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할 게 이건 등기 부 그렇죠? 자 다시 자 여기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대법원 대법원장이 관할하는 법원이 있고요. 자 사법부라고 해서 재판하는데 거기 소속된 맨 끝머리 조직이 등기 소예요. 등기 소의 소장님이 계시고 실제 업무는 누가 한다? 등기관이 한다. 등기관이 뭘 보고 있다? 등기 부를 보고 있다.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죠? 법원에 등기소 있다. 등기부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시장, 군수, 구청장 뭐 어렵지 않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여기 또 시장은요. 김포 시장처럼 밑에 김포 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어? 없어요. 서울 시장 밑에 구청장이 있어? 없어요. 서울 시장은 밑에 구청장이 많이 있잖아요. 김포 시장은 밑에 구청장이 없어요. 시장 밑에 뭐 있어요? 동장 있지. 서우 동장, 북변 동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큰 시에 작은 시예요? 작은 시, 작은 시 작은 시 그래서 시장 이 작은 시랑 비싼 급으로 군수 서울에는 구청이 꽤 크잖아요. 구청장 동급으로 오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여기를 지적, 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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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김포 시장은 뭐라고요? 지적, 소관청 그래요. 영동 군수가 지적, 소관청 강남 구청장이 지적, 소관청 그러면 여기 우리 김포 시장님이 자기가 지적, 소관청 인가 알까 모를까?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다시 우리 김포 시장님이 뭐라고요? 지적, 소관청 김포 시장님이 지적 공부라는 장부 지적 공부라는 장부 지적 공부라는 장부를 관리하는 게 지적, 소관청인데 김포 시장님이 지금 이런 거 알까 모를까? 잘 모를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적과가 있어 거기서 지적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어 근데 그분들은 최종 결제를 어디 가서 받을까? 시장님한테 받겠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는 거야 이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적 공무원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서는 등기관들이 등기부를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지적, 소관청이 뭐를? 지적, 공부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여기 등기소, 등기관이 뭘 보고 있다? 등기부 지적, 소관청이 뭘 보고 있어요? 지적, 공부 됐어요? 세 번 크게 따라 합시다 등기부 세 번씩 해야 돼 세뇌를 해야 되거든 세 번 등기부 지적, 공부 공통점은? 부 이게 어려워요?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쓰면 후회할 걸? 다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필기하는 거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면 별로 공부 안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수업시간에 잘 듣고 외우는 거예요 만약에 필기를 꼭 하고 싶다 그럼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필기하는 건 완전 권장상이에요 완전 제가 원해요 집에 가서 꼭 필기하세요 근데 수업시간에 필기 안 하기 좋아요 인강 들을 때도 되도록이면 중간에 끊고 쓰고 이런 걸 하면 안 돼 만약에 인강 들으면서 중간에 끊으면 어떻게 돼요? 세 시간짜리 수업을 열 시간 동안 들어 중간에 끊을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난리더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끝까지 필기하고 싶어도 안 써주셔도 돼요 이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교재에 써있을까? 안 써있을까? 무수히 많이 써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써봤자 나중에 보고 이걸 내가 왜 썼지 그래 아무 의미 없으니까 쓰지 마시고 보고 외우세요 등기, 관이 뭘 보겠어요? 등기부 보고 쓰고 하겠죠? 등기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이 두 가지 장부가 있는 겁니다 글쎄요 다시 등기부와 지적공부 이거를 관할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 있고요 이거를 관할하는 법이 지적법 이렇게 있어요 글쎄요 법이 몇 개예요? 두 개 여기 몇 문제? 열두 문제 여기 열두 문제 둘이 합쳐서 스물 년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대충 감 잡았어요 법원에 맨 밑에 뭐가 있다? 등기소가 있고 등기관이 뭘 보고 있다? 등기부를 보고 있다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해요? 지적소관청 소관청이 뭘 관리한다? 지적공부 관리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공시법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고 모든 게 여기서 끝날 겁니다 법원에서 등기소, 등기부가 있고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가 있다 여기는 지적법, 여기는 등기법 보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림 다 있어요 책에 다 있고 삼각형을 다 그려놨습니다 실제 내용이 있어요 실제 실제 내용 실체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책에 다 있어요 다 있고 프린트도 돼 있고 나눠드리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앞으로 자료가 없어 공부 못할 일 없어요 모든 자료는 완벽하게 해드릴 거니까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 눈으로 샥 발라요 지금 삼각형이 있다 저를 딱 보면 삼각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공시법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뭐가 보이세요? 등기부 여기는 뭐 있어요? 지적공부 이런 게 있습니다 장부가 둘로 나눠져 있죠 이거 누가 관리해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소에서 여기는 지적소관청에서 아시겠죠? 다 있으니까 안 찾아봐도 돼 다 있어 자 문제는 이제 실체관계입니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실체관계 실체관계라는 게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땅을 많이 사시겠죠 땅 살 생각 없어요? 여러분은 부동산 많이 취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중개사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중개 되실 거죠? 중개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는 아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땅도 많이 사실 거죠? 돈 많이 벌어서 그렇죠 그렇죠 땅 어디서 살 거예요? 강남? 금방 강남 땅 사기에는 그렇잖아요 어디부터 사야 돼? 김포부터 사야지 김포 사는 거 아니었어요? 김포에서 땅을 사야죠 다니다가 김포의 땅을 딱 봤는데 마음에 들어 그 땅 누구 거예요? 당장 내 거 될 수 없지 김포 시내 돌아다니다가 양촌 같은 데 가서 땅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누구 거예요 그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저 땅 저기 저기 저 산 옆에 저기 저 개천 옆에 이렇게 있는 땅 저거 누구 거냐?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어 그럼 안다고 아 걔 땅 주인 내 친구인데 그래서 얘기하면 그 사람 말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깨끗한 땅이야 담보도 없고 그냥 사문데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저 땅이 3천평이야 믿어 못 믿어 그럼 어떻게 믿어 그거? 이게 누구 건지 담보는 있는지 없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를 개인한테 물어볼까? 국가한테 물어볼까? 국가한테? 국가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까? 하나 있을까? 두 개 있을까? 담당 부서가 하나 있을까? 두 개 있을까? 눈치가 없는 건지 고집이 센 건지 담당 기관이 하나 있을까? 두 개 있을까?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담당하는 게 뭐라고요? 등기부 여기서 담당하는 건 지적공부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래요? 이런 거 찾아볼래요? 이거 아무나 볼까? 관계인만 볼까? 아무나 다 본다고 아무나 그럼 우리나라 모든 토지 이게 다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 다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땅에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기 전라남도 땅에 지적공부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아무나 볼까? 관계인만 볼까? 아무나 다 봐 그럼 이걸 꼭 거기 가서 볼까? 인터넷을 볼 수 있을까? 인터넷을 볼 수 있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별로 당연한 것 같아 이거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토지를 국가 장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심지어 다 보여준다고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뭐뭐 써 있는지 되게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그냥 억지로 내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에 뭐뭐 써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안 써 있는 건 알기 어렵지 써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알려줘야 되는 거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는 토지가 한 필지 있어 토지가 한 필지가 있어요 그럼 그 토지 한 필지에 등기도 있고 대장도 있고 둘 다 있을까요? 둘 다 있어요 토지 하나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똑같이 써 있을까 조금 다르게 써 있을까? 양식은 좀 다른데요 내용은 같아야 되잖아 여기에 써 있는 그딴 면적이랑 여기 써 있는 그딴 면적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 다를 때가 있어 국가기관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걸 지금 배우는데 지금 지금 상황 판단되세요? 그러면 실제로 땅이 하나 있고 누구 거고 면적은 얼마고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실제 실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실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실체 관계가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겁니다 두 가지로 두 가지로 하나는 사실관계 지금 그 땅의 현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 토지 표시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고요 자꾸 누구 거냐 소유권자가 누구냐 또 담보권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암결하시기 편하라고 저는 소지지면 경자를 배웁니다 소지지면 경자 눈으로 외우세요 소지지면 경자 이거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문제예요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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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제가 토지 표시 그러면 여러분 자동으로 소지지면 경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지지면 경자 그런 순간 토지 표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토지 표시가 소지지면 경자예요 다 책에 써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땅 누구 거냐 소유권자 그 사람을 알라면요 뭐부터 알아야 돼요? 성명 또는 법인이면 명칭 성명, 명칭 그 사람 어디 사냐 주소 주소 이름하고 주소만 알아도 좀 미심쩍죠? 모두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민등록번호 번호 번호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저는 명, 주, 번 그럽니다 됐어요? 명, 주, 번 그 소유권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 사람에 대한 얘기합니다 명, 주, 번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동명이 있으니까 주소랑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토지 표시는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자폐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과 소유권자, 저당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써 있고 여기도 써 있어요 양쪽에 다 써 있어요 여기 표제부라는 것에 표시가 써 있고요 갑구라는 것에 소유권자가 누군지 쓰고요 을구라는 것에 저당권자가 누군지 씁니다 자, 이쪽도 토지대장이라는 지적공부가 있는데요 여기 토지 표시도 쓰고 소유권자가 누군지 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 내용들에 실제 내용들에 등기부에 갖다 적어놓는 이 행위를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한다 등기부에 갖다 쓴다 등기한다 갖다 적는다 그러면 좋은데 그럼 좀 멋이 없으니까 등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갖다 쓴다 이거를 등록한다 등록한다 등기 등록한다 그러면 장부의 내용을 갖다 써놨다 같은 내용을 썼으니까 내용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뭘 쓸 거냐를 봐야 됩니다 지금 소유권, 저당권 이런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먼저 써요 여기 써놓고 이쪽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다가 보내줍니다 야, 지금 소유자 바뀌었어? 라고 통지합니다 통지 받아서 대장에다가 소유자를 고쳐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적이나 지목 같은 토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써야 돼 여기를 먼저 쓰면 이쪽에서 등기소에 얘기를 해줍니다 이네도 고쳐야 되겠는데? 라고 알려줍니다 약간 시간차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권리 문제는 어디부터 정리한다? 등기부터 정리한다 이걸 외우시기 편하라고 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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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봅니다 권리는 등기부터 해요 등기 정리하고 이쪽으로 통지가 옵니다 그 다음에 표시죠 표시 표시는 어디부터 해요? 지적 공부부터 해요 표, 지적 표, 지적 표, 지적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 지적 일단 이거 외우고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해의 여지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놨어 끝났어 우리가 이해수일 게 아니야 원래 그러기로 한 거야 지금 수십 년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외우고 따라가야 돼요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 지적 이해수일이면 안 됩니다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 지적 앞으로 1년 동안 한 천 번은 할 거예요 다시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 지적 일단 기준 잡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등기부가 토지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요? 교재에 견본 다 넣어놓긴 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등기부예요 다 있어 다 있어 거기 다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걱정 마시고 잡혀보시고 이게 등기부거든요 등기부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눕니다 일단 뭐가 보이세요? 표제부 여기 뭐 있어요? 갚구 그다음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세트예요 표제부 갚구 을구 한 세트입니다 다시 한 번 표제부 갚구 을구 한 세트예요 그러면 토지 하나마다 표제부 갚구 을구가 있고 건물 하나마다 표제부 갚구 을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제부 갚구 엄청 많겠죠? 동네마다 등기세 나눠갚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 세트다 그래서 하나의 등기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자표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1부동산 1등기기록 부동산 하나 맞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이게 따로따로야 토지 하나마다 건물 하나마다 다 따로따로 하나의 등기기록을 만들어둔다 이 하나의 등기기록은 표제부와 또 갚구와 을구 이렇게 한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한 세트 그럼 법에다 한 세트 그릴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의 등기기록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1부동산 1등기기록 그래서 지금은 토지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토지 어디 있어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까지가 뭘까? 소재 소재지 그럼 좀 없어 보여요 앞으로는 소재라고 하세요 소재 소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자, 지번이 몇 번째예요? 600번지요 소재 지번이요 그 다음에 이거 뭐에 쓰는 땅이냐? 농사진대 전답, 과수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농사진은 전이에요 전 그럼 그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지목이라고 해요 지목이 전이에요 전 자, 면적이 얼마나 있어요? 1960 평 아니에요 이거? 제곱미터 공식적으로 국가장부에는 평 안 씁니다 제곱미터 씁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소, 지, 지면이 있습니다 소, 지, 지면이 뭐라고 그랬죠? 토지 표시 아, 좀 눈치를 좀 굴려봐 이렇게 자, 다시 자, 소, 지, 지면이 뭐라고요?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는 어디 써 있는 거예요? 표제부 자,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 번호가 있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네? 나와요 나와 나와, 나와 아무것도 안 있다 나온다니까 자, 표제부에는 뭐가 있다고요? 표지에 표시가 있고 자, 표제부에 무슨 번호가 있다고요? 표시 번호가 있고 그렇죠? 자, 표시 번호 옆에 뭐가 있어요? 접수 써 있지 접수한 날짜가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소, 지, 지면이 써 있어요 옛날에 지목이 한 번 바뀌었구나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이건 크게 의미 없어요 자, 일단 소, 지, 지면은 알아야 돼 자, 소, 지면 토지 표시가 어디 있다? 표제부에 있다 그러면 그 토지 면적을 바로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거 누구 땅이에요? 자,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게 주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땅 주인 누구냐? 소유권에 관해서는 어디다 쓴다? 값구라는 것을 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이건 이해고 뭐가 없어 그냥 이렇게 정한 거야 값구 그리고 한번 소유권 써 있구나 이게 정해진 겁니다 표제부 그럼 뭐가 써 있다? 토지 표시 써 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따라 가셔야 돼요 이거는 값구에는 소유권을 쓰고요 그러면 의미에는 소유권 외 권리를 쓴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 중에 저당, 지상, 전세, 기타 등들 많아 전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딱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값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세트야 이거는 뭐 이해고 여지가 없어요 외워야 돼요 표제부, 값구, 의미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표제부, 값구, 의미 자, 값구에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 있어 자, 값구에 무슨 번호가 보이세요? 순위번호 그러면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기초적인 문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값구에는 표시번호 있다 OX X,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지금 금방 설명 듣고 쉬워 보이죠? 시험 지문에 나오면 뭘 하는 거야? 그런 데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해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실제 시험 가면요 여러분들 6과목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 붙여주시기 기억이 안 나 이거는 맨날 보다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 보면 쉬운데 틀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알아서 머리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투자한 시간 내가 이제 생활화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든 시간이 얼마나 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등기부를 보던 분들은 되게 쉬운 거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있죠? 이거 그런 분들은 저건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시험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 있다? 표시번호 있어요 값구에는 순위번호 그리고 을구에는? 순위번호 그래서 값구, 을구 둘 다 순위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1순위 저당, 2순위 저당, 4순위 저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7순위 지상권 이렇게 그 권리의 순위가 순서대로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봅시다 값구의 소유권에 대해서 1순위로 1순위로 여기 소유권 이전된 게 써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죠 지금? 오재미 오재미라는 사람 이름도 쓰고 또 주소도 쓰고 또 등록번호 쓰죠 그래서 명, 주, 번이 써 있어요 명, 주, 번 그렇죠? 소유권자의 명, 주, 번 그래서 오재미가 등기부의 소유자로 써 있죠 그럼 이 사람을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등기명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등기는 등기되 무슨 등기죠 지금? 소유권 등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소유권의 등기명인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재미가 뭐라고요? 소유권의 등기명인 등기부에 올라 있는 현재 그 사람 그러면 등기명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죠 등기명인이 지금 누구다? 오재미다 오재미 이름만 쓰면 안 되니까 이름하고 주소하고 등록번호하고 명, 주, 번호를 다 같이 쓴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다음에 맨 앞에 무슨 번호? 순위번호 여기 전삼 써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등기부가 종이등기부였어요 그러다가 전산등기부를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소유자도 필요 없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지금 소유자만 쓴 거예요 전에 종이등기부 시절에는 이 사람이 3번이었어 3번이었고 지금 전소유자는 필요 없으니까 1번으로 써주고 옛날에는 3번이었어라고 쓴 거예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그런 건 또 관심 있어 시험에 절대 안 나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순위번호는 1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 폐쇄된 종이등기부에는 이 사람이 3번을 써 있어 그걸 원하면 등기소 가서 얘기하면 다 띄어줍니다 다 볼 수 있어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건 궁금해 봤자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사람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거 말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하면 앞사람도 등기 띄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등기는 이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사람하고 뭘 했다? 매매를 했다 이 매매 때문에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매매는 등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매가 원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앞사람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다음 99년 2월 19일 날 제 8,584호 이거를 접수번호라고 합니다 무슨 번호요? 접수번호 지금 번호가 몇 개 나왔어요? 표시번호 또 순위번호 또 접수번호 또 등록번호 등록번호 번호가 지금 네 개 나왔죠? 다시 그중에서 여러분은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이거 구별 잘하셔야 돼요 1순위, 2순위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라인에 써있는 거는 접수번호 죄송합니다 표시번호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값구에는 접수번호가 있다 없다 표시번호에는 접수일자가 있다 없다 값구에는 접수일자가 있다 없다 있다 접수일자는 둘 다 접수번호 다 있어요 접수번호는 어디 있어요? 값구 있지 표시번호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작년 법무사 기출문제예요 그냥 맞추라고 준 겁니다 이거는 한 문제 딱 줬어요 최근에도 나옵니다 종종 표시번호에는 접수번호 있다 없다? 그럼 자 맞춰보세요 을구에는 접수번호가 있을까 없을까? 을구에는 있을까 없을까? 막 느낌을 확 넘기고 싶어 저거 확 넘겨드릴까? 자 보세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접수번호는 값구와 을구만 있고 표시번호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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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한 세트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소 가면 얼마든지 등기부등부터 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예요 돈 내고 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자 지적공부에 토지대장이거든요 걔네들은 인터넷으로 공짜로 봐요 공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짜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공짜로 해야 된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제 얘기를 듣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료로 봐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인터넷으로 지금 토지대장이랑 지적도 같은 경우 몇 가지 기본 정보는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돈 내고 있어요 법원 계열이라 법원이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어디다 쓰나 몰라 하여튼 돈 계속 받고 있어요 어쨌든 돈 좀 내면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토지 다 끝까지 봤죠? 자 그러면 표제부 값구에 구경하셨어요 지금 값구에 누가 쓰여있죠? 오재미가 소유자로 쓰여있죠? 소유자 명주번 쓰여있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을구에 뭐가 쓰여있나 보세요 근저당권이 있고요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저당권은요 돈 꽂았다는 소리야 돈을 꽂주고 대신에 못 받을까봐 담보를 자 4번 담보를 잡아놨어요 이게 1, 2, 3은 이미 뭐가 있다가 말소된 거야 그럼 현재 살아있는 거는 4번 저당이 제일 빠른 거라서 여기다 이것만 써놓은 거야 지금 상황판단 되시죠? 만약에 예전에 있었던 거 다 보고 싶으면 찍어서 선택을 하면 옛날에 말소된 것도 다 보여줍니다 보통은 현재 유효한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4번 저당권자가 누구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김포 농협이야 김포 농협이요 돈을 빌렸을까 빌려줬을까? 빌려줬어 누구한테? 오재수한테 이 땅 누구 땅이에요? 고세 까먹었어요 지금? 이 땅 누구 땅이에요? 오재미 땅 주인은 오재미 돈 누가 꿨어요? 오재수가 꿨어 누가 꿔줬어요? 김포 농협이 꿔줬어요 상판 대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오재수와 오재미는 뭔 관계일까? 부자? 형제?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뭔가 밀접한 관계니까 관계니까 오재미는 오재수를 위해서 자기 땅을 담보로 내놓은 거야 상판단 되세요? 둘의 내부 관계는 여긴 안 나와요 지금 어쨌든 김포 농협은 돈을 꿔준 거예요? 꾼 거예요? 꿔준 거죠? 그럼 채권자 채무자? 채 권자라고 그래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김포 농협이 뭐라고요? 채권자 저당을 잡았어? 잡혔어? 잡았어 그럼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이면서 돈 꿔준 채권자입니다 자 이게 흔들이면 안 돼요 저당권자가 채권자예요 저당권자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저당을 잡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 채권자 자 땅을 잡힌 사람이 오재미예요 오재수예요 오재미가 땅 잡혔죠? 그 사람을 저당권 설정자 하라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땅 잡힌 사람 내 땅인데 처분만 알아서 하셔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처분을 한 거예요 만약에 돈을 못 갚게 되면 내 땅이 날아가 지금 상판단 되세요? 상판단 되는데 잠이 와 지금? 내 땅이 날아가면 잠이 오면 안 돼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돈은 누가 갚아야 돼? 오재수가 갚아야 돼 상황이 그럼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 이 사람이 지금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죠 이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집을 담보 잡히고 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본인 이름이 들어가겠지 알겠죠?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돈 꺼진 사람은 누구죠? 김포동겸 채권자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저당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꼭 같은 사람이야 물론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내 지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중개해서는 할 수가 없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당권자와 설정자도 모르면 그런 사람이 중개하면 큰일 나 지금 상황 판단 된 거 아시죠? 지금 처음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도 차근차근 처음부터 가는 거니까 좀 지겨워도 들으시고 내가 알고 있었던 선입견하고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완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 사람 틀린 말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들었지만 앞으로 계속 들어서 자연스럽게 암기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걸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듣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최소 이 얘기만 100번 이상 할 거예요 최소 충분히 암기가 될 겁니다 지금 저당권자가 걸려있는 거 보이셨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오재수가 김포농협의 돈을 안 갚으면 김포농협은 사순위 가장 선순위입니다 지금 이 사순위 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던져요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거쳐서 경매로 나와 그러면 누가 저당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법원에 돈 내고 사겠죠? 그 돈 가지고 김포농협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기소금 날리는 거지 알고 준 거예요? 모르고 준 거예요? 알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처분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미리 처분하고 갚기만을 바라는 거고 안 되면 지가 돈을 내서라도 갚아줘야지 상판단 되시죠? 그럼 저당권이 들어오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나쁜 거 되게 무싱무싱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잠이 오면 안 돼 지금 저당이 걸려있다 이 땅 사면 돼 안 돼 왜 안 돼? 지우고 사면 되지 지우고 사면 되지 그럼 이걸 지우는 걸 뭐라고 하냐? 말소 등기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말소 절차 이런 것도 배워야 되겠죠? 말소 그래서 무서운 얘기들은 어디 써 있다? 을구에 써 있다 그 땅이 누구 건지 알려면 뭘 봐야 된다? 갚구를 봐야 된다 그 토지의 기본적인 표시를 알려면 표제부를 봐야 된다 소지지면은 토지 표시로 표제부에 있고 갚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상이 붙여져서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상들이 쭉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만 보고 쉴 거예요 지적공부라는 게 있어요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 관리한 지적공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눈에 익은 건 뭐 있어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것만 좀 볼 거예요 지금 뭐가 보이세요? 토지대장 이것도 지적공부란 말이에요 지적공부 중에 여기 뭐가 써 있어요? 소유자 소유자가 누구들이 있죠? 오재미 오재미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록번호 명, 주, 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땅 어디 있는 거예요? 북편동에 있고 지번이 600번지고 지목은 뭐라고 했죠? 전이고 면적은 1967입니다 옛날에 지목이 한 번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등기부에서 본 내용이랑 여기 토지에 써 있는 내용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토지대장 이게 다거든요 한 장짜리야 지금 1-1 한 장짜리야 여기 지금 저당권자 써 있어? 안 써 있어? 김포 농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토지대장만 딱 확인하고 나서 이 땅 덥석 물면 돼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도 봐야 돼? 등기도 봐야 된다고 등기랑 대장이랑 둘 다 떼어봐야 돼요 상황 판단을 하셔야 돼 여기는 안 써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만 써 있다? 뭐만 써 있다? 소유자만 써 있어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이딴 건 안 써 있어요 됐죠?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소, 지, 지면 써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토지에 표시가 써 있어요 그러면 토지대장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소유권자와 같은 권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토지 표시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표시를 보고 싶은 거예요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지적공부라고 권리관계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등기를 봐야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장부가 운영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나로 통합하면 좋은데 원래 그랬어 그냥 우리는 법을 다 따로 만들자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법을 못 벗고 지금 기존의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외워야 돼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적 장부가 두 가지가 있다 됐어요? 이거 10분 동안 까먹으면 안 돼요? 10분 쉬었다 갑시다 Т 10분 10분 102 15 16 18 19 감사합니다.